안녕하세요 교통읽어주는남자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10%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방법일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방법이고요 1년 동안 낼 자동차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10%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잘 내라는 차원에서 선물로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수령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세금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세금을 낼 때가 되면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를 수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종이가 옵니다 자동차세 내세요 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줍니다 이 종이를 받으면 세금 낼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편지는 구청에서 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고지서를 수령하는 방법은 위텍스에서 메일을 수신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텍스에 들어가서 메일을 등록해놓고 세금 낼 때가 되면 알려달라 이렇게 해놓으면 메일이 때가 되면 도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메일함인데요 자동차세가 차량이다 두 가지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승용자동차를 쓸 테니까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차량이죠 그래서 영업용 차량에 비해서 30%만큼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가 되고요 차량에 따라서 3년부터 매년 5%씩 깎아서 최대 50%까지 할인을 해서 적용이 됩니다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고속버스는 10만원 대형 전세버스는 7만원 소형 전세버스는 5만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 모든 비용들은 다 각 한 대당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아까 보셨던 위텍스 화면에서 직접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로 용지를 가지고 가까운 편의점에 가셔도 되고 은행에 가셔도 되고 써있는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가상계좌에다가 직접 입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를 10% 할인받고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